한 소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노래를요? 아 노래를요? 그래서 저는 다 너희들이 모르겠어요. 노래를 갑자기... 목도 안 풀고 왔는데... 뭐하지? 목도 안 풀고 왔는데... 제 노래를 안 부른 지 반 년이 넘어가지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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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게 부담 드렸나 보다 네 근데 그건 약속되지 않아 그러면 부담을 주셨으니까 저를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숨을 쉬어 그리고 내뱉어 아 안 된 거 같아 그렇게 하나씩 해 보는 거야 아.. 아.. 아니 할 수 있어요 다 해 주셔야 돼요 나 그럼 안 해 하다 말 거에요 다 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하면 되나요? 네 멈춰있는 시간 위에 노래를 부르자 고장이 난 시계 속에 스물 네 시간을 되찾자 번져있는 잉크 위에 아침 햇살을 담아 건조릴 하루를 담담히 써내려가 보자 의미를 알지 못할 하루 속에 의미를 알지 못한 시간 탓의 용기를 담지 못한 순간 들에게 사과해야지 이젠 다가가야지 숨을 쉬어 그리고 내뱉어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정답 제 노래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제 상황은 여러 가지 다짐을 어그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어쨌든 상황이 됐으니까요 담담하게 다짐하고 담담하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골라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